쓰레기 버리는데 여러분 양심을 버릴 겁니까? 어머, 뭐가요? 평생 버려왔는데 뭐, 이제 와서. 그러니까 양심을 본 적도 없고, 실체도 잘 모르겠고, 그런 말로는 변화가 하나도 뇌에 자극이 갈 것 같냐는 거죠, 그 말에. 여러분 그 말 듣고, 와, 양심 찔려, 나 안 되겠어. 이런 분은 상당히 영성이 있는 분이고요. 웬만한 분은 그거 보면, 거기다가 저기가 버릴 때구나 하고 버립니다. 양심을 버리실 겁니다. 아, 저기다 버리라는 거구나. 머릿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자극도 안 받기 때문에. 이게 혈육의 자녀예요. 육체에서 오는 자극만 느끼지, 우리 안에서 영에서 오는 자극을 못 느끼는 단계.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양심이 있죠, 잘해볼 수 있습니다 하면은 그게 좌파건 우파건 모이면 모이는 대로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명분은 다 그럴싸하게 모여요. 왜냐하면 명분이 좀 그럴싸해야 모이는 게 고등 침팬츠 특성이거든요. 명분마저 사악하면 잘 안 모여요. 너무 쪽팔리거든요. 명분도 사악한데. 우리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 등쳐먹고 돈 좀 뺏어봅시다 하면 안 모이죠. 우리 모여서 어려운 사람 돕고, 큰 돈 굴려서 큰 사업 해봅시다. 큰 돈을 굴리다 보니 불가피한 희생은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게 고등 침팬츠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또 섞고 또 섞고 하는 게 기본값이 마치 바뀐 양 분단 말이에요. 그것도 바뀔 수 있는 양 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기당한 사람이 또 당하고 또 당해요. 원래 한 번 당했으면 안 당해야 되거든요. 아, 인간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괜찮을 거야라고 또 생각하고. 이게 착각이죠. 이 사람은 괜찮을 거야. 그럴 리가 없죠. 이 정치인은 괜찮을 거야. 그럴 리가 없죠, 사실은. 근데 당할 때까지는 꼭 모르는 척해요. 왜 나도 또 즐겨야 되니까. 희망도 가져야 되고. 근데 또 여지없이 피를 보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가짜 희망과 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실체. 또 가짜 희망, 또 실체. 계속 반복되는 이 구조가 싫으시다면 한 몇십 년 해봤는데 지겹다 그러시면 답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성령 체험, 참나 체험 안 하고는 답이 없다. 여러분 기본값이 바뀔 리가 없다. 인간 안에는, 영혼 안에는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본값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어요. 불성이, 부처님의 CR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거 각성시키면 기본값 바뀝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좋은 방향으로 불성이 구현되면 점점 불성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실전적으로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죠. 내 기본값은 뭔가 하고 돌아보시면 보여요. 내가 받았으니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해야지. 이 자각 있는 기본값이 이거인 사람 하나가 딱 출연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 뭔가 시장 질서가 어지러워지듯이 어지러워집니다. 뭔가 약간 이상해져요. 고등 침팬츠의 중생의 삶에 뭔가 교란이 일어나고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지만 결국 만약에 그런 양심 세력이 승리한다면 새로운 질서가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겠죠. 원 Frame 똑같이 고민 저녁 코 그만 비과 unser 소수 낙지 으 에 으 asi